. 뭐야? 어? 회장님! 아빠 늦었네? 아.. 세훈아.. 괜찮아? 안 괜찮아. 아니 이렇게 느긋하게 10분 만에 출동을 해버리면 나는 이미.. 죽었지! 이거 형 잘못 아니잖아! 형도 그 빌어먹을 가짜뉴스 때문에 당한 건데요 뭐! 우리 한번 일어나볼까요? 하나 둘 셋! 아.. 앞으로 형동생하기로 했거든요. 택배차 매출이 형. 이런 씨앙! 그래 도혁아. 어떻게 병원은 괜찮아? 너무 마음에 들지. 뭐랄까? 마치 재벌이 된 기분이랄까? 굉장히 부담스럽다가도 굉장히 익숙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. 내가 체질인건가 재벌이? 맞아! 아무튼 여러분! 이렇게 호강하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. 당분간은 심준석이가 이렇게 떼로 몰려와도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 형! 형 사랑합니다! 졸지마 이 새끼야. 졸긴 누가 졸아. 니가 쇼를 원하는 거면 내가 아주 화려한 쇼로 만들어줄게. 아 우리 그거 할까? 여기 기자님들 계십니까? 팬서비스 해줘. 하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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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! 고맙습니다! 사랑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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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! 하트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